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 보이지 않는 거죠 Spirit, Holy Spirit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난 이후로부터 이 땅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지금도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아는데 성령님을 믿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이 돼서 변화된 삶 가운데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외적인 모습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내 쪽으로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서 성령을 주인으로 삼고 성령을 통해서 내 쪽으로 변화되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성령의 인격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고가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신현교의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건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에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씻고 회개할 때 정결하게 될 때 깨끗해질 때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은 어느 곳에 임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하고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두 번째로는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고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은요 말씀을 믿고 순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떠난 삶이 되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넉넉히 성령에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또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